제가 제 몸매가요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는 몸매라고 이렇게 일러주시더라고요 한금비율이라고요 부처님 맞으신가요? 그래서 이렇게 좀 통통 옆으로 계속 벌어져도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사를 왔습니다 괜찮습니까? 이 정도면 괜찮죠 제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서 이렇게 짧게 또 치마를 입어보기는 처음이지만 아주 정말 황홀한 기분으로 노래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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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